안녕하세요. 저는 제 채널에서 주로 한국어 비디오를 많이 올립니다. 그런데 저는 한국어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심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가끔 한국 문화에 관한 것도 올리고 한국의 유명 명성지에 관한 것도 올립니다.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가볼 만한 곳에 관한 영상을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쉬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보세요. 그러면 5분간 휴식을 하세요. 오늘도 셔츠를 하나 올렸지만 이 비디오도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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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